신경쓰고 나오신 우리 배우분들인데요 자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쌈마이웨이로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김지원씨 2017 KBS 연기대상에 빠질 수가 없겠죠?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예쁘다! 중앙과 오른쪽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원씨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 아, 여신이네요, 여신인데 김지원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커플상 후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동만이와 에라를 예쁘게 봐주셨다는 뜻이라서 제일 기분 좋은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받게 된다면 수상 확률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세요? 어, 확률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박서주씨는 꼭 받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저희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썬바이웨이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함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2018년에는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김지원씨 감사합니다 자, 2017 KBS 연기대상을 찾은 김지원씨 만나봤고요 진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